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날씨온 김정현입니다. 6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의 날씨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이 많겠는데요. 10일과 11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요. 12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중기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이 많겠는데요. 12일 오전에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조금 높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27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중기예보였습니다. 기온은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예방접격 reading make movie FREE 감사합니다.